중국 정부가 산샤댐과 관련해 적발 공표한 각종 불법행위는 80건이고 사법처리된 인원은 113명에 달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자금도 34억 4천 5백만 위안, 5천 9백억 원에 달합니다. 산샤댐은 2008년 시험 저수를 시작할 때부터 강벽 붕괴, 토사유출, 집안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댐 재방에서는 만 군데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전형적인 부실공사의 결과입니다. 산샤댐 건설의 강경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대표인물은 황한리 전 칭화대 교수입니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당대 중국 최고 수리학자입니다. 황한리 칭화대 교수는 산샤댐 건설이 야기할 재난에 대해 양쯔강 하류제방 붕괴, 항온의 지장, 대량 수몰민 발생, 퇴적물 대량 침전, 수질 악화, 수력발전량 부족, 기후이상, 지진 발생, 흡혈충 발생, 양쯔강 유역 생태계 악화, 양쯔강 상류 수재 발생, 댐 붕괴 등 12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 마지막 예언인 산샤댐 붕괴 외에는 11가지 예언이 모두 이미 실현됐습니다. 2009년 작고한 그는 임종 직전에도 산샤댐은 어떻게 해도 운영될 수 없다면서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올 2022년 5월 말부터 쏟아진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지역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압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개의 원자력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상하이 인근의 친산, 핑자산 지역에 원전이 7기, 2기씩 있는데 산샤댐이 범람해 이 지역이 침수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력 냉각기능 상실로 벌어졌었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9기 원전 중 2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6월 14일 화요일에는 중국 수리부 공무원이 지금은 건국 이래 최대 홍수를 방어할 수 있으나 예상보다 많은 홍수가 발생하면 방어 능력을 초과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로 발전소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기능이 작동을 멈춰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원자로 폭발이 발생했고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산샷된 붕괴로 강하류 원전 지역이 침수되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중국 상하이 지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지역과 남해안이 직접 피해를 보고 일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중국 당국이 산샷댐은 댐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물이 차도 끄딱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믿고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중국의 폭우 사태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비는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산샷댐은 흔히 양쯔강으로 불리는 창강 유역에 자리하며 산샷 3협은 스촌성과 후베이성에 걸쳐 있습니다. 총 길이 204km에 달하는 취탕샤, 우샤, 시링샤 3개의 협곡입니다. 댐 최대 저수량은 한국 소양강댐 저수량의 13.5배 규모이고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담수량의 2배 일본 전역 담수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총 공사기간은 15년, 총 예산 1조 8천억 위안 32조 원이 소요된 대역사입니다. 만리장성 건설 이후 중국 최대 토목공사라는 수식어도 얻었습니다. 산샷댐 건설의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리펑이었습니다. 리펑은 양쯔강 상류, 수천성 청두 태생으로 옛 소련 모스크바 동력대에서 수리공정학을 전공했습니다. 1987년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자 산샷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1988년 국무원 총리에 오른 후에도 산샷댐에 대한 집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펑은 1994년 12월 14일 산샷댐 착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오랜 꿈을 현실화했습니다. 하지만 산샷댐 건설 때부터 비리와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그 중심에는 건설 총괄 책임자 리펑 일가와 측근들이 자리했습니다. 2016년부터 국무원 교통운수 부장을 맡고 있는 리펑의 장남 리샤오펑을 비롯해 전력여왕이란 별칭을 가진 장녀 리샤오린 전 중국전력국제공사 회장 차남 리샤오용 등 리펑 일가가 비리의 몸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샷댐 건설 및 사후 유지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차오강징 양찌강 산샷 집단 이사장 고유밍 후베이성 부성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샷댐은 완전한 부실공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로 완공된 산샷댐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핵무기 공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산샷댐이라면서 실제 핵무기 영상을 공개하면서 산샷댐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